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하지만 실전은 우화선집 등 불세출의 작품을 남겼으니 결코 무의도시켰다고 할 수 없겠죠. 그런가 하면 당나라 현종 때 국정을 맡았던 노회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반식 재상. 너무 무능한 나머지 자리만 차지하고 밥이나 먹는 재상이라고요.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요. 여당 대표가 내건 국회의원 정수 10% 감축, 국회의원 문호동 무인금 제도 도입,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. 이 정치 쇄신 3대 과제는 언제쯤 지켜질까요?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제3자 뇌문을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15개월째 매월 1,300만 원씩 2억 원 가까운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 역시 각각 10개월, 5개월에 달하는 구속기간 내내 세비를 챙겼죠. 근로자들은 이미 이 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문호동 무인금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데 말입니다. 이번 국회에서만 문호동 무인금 관련 법안은 6건이나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은 걸 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겠죠.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거나 받은 세비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법안 발의는커녕 상임위 출석, 본회의 투표 등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구속된 상태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세비는 유리비까지 다 꼬박꼬박 지급이 되거든요. 그런데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특권 폐지에 관해 묻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우리가 무슨 특권이 있는데? 라고 되물었다니 국회의원에게 서민 코스프레는 선거기간뿐이란 말이 와 닿을 뿐입니다.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. 지금 국민들의 국회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렇게 매년 총선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옥살이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